냉장고 문 닫고 와 너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 방금 냉장고 문 닫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냉장고 문 닫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난 또 우리 막내가 나한테 냉장고 문 닫고 와 이런 줄 알았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문 닫고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었던 거죠?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었던 거죠? 그럼 그럼 죽여발만 했어요 죽여발만 했어요